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기한시간 태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드디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막의 바깥부분 울타리, 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 성소의 장막의 성막의 널판, 48개로 된 널판 그 널판 바닥에는 두 촉이 있고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은받침이 있어서 딱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5개의 띠로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서쪽에 5개로 띠를 딱 누르면 어떤 외풍이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기둥,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 금으로 입혀서 기둥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뚜껑이죠 뚜껑 이걸 앙장이라고 하는데 4가지 앙장으로 합니다 맨 바닥에 맨 처음으로 하는 것이 4가지 색깔로 만든 천을 덮고 두 번째 염소털로 덮고 이 염소털은 염소 2천마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4개의 뚜껑, 앙장을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 이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이동식 텐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멋지면 외인들은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설치합니다 기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앙장을 덮으면 그 다음에 문을 만드는 문 4가지 색깔로 만든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이게 두 번째 문입니다 이 두 번째 문, 두 번째 문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자기 텐트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제 세상은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헤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 등대, 금촛대가 있어요 일곱 개의 잔으로 된 일곱 금촛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도 아무 기름으로 넣으면 안 돼 감남류 그것도 순수한 거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감남류를 일곱 등 잔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돼요 항상 번제단에서 태워진 불을 불똥 그릇이라고 있어요 불똥 그릇 좀 이따 얘기했지만 불똥 그릇 레위에 있는 한 사람 중에 불똥 그릇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번제단의 수술, 불을 이 불똥 그릇에 담아다가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불똥 그릇에 담아다가 이 금촛대 위에 등잔에 감남류가 있잖아요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등대, 금 등대 일곱 개 등잔으로 된 이게 밑판이고요 이게 줄기입니다 줄기 줄기고 이 줄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중앙에 일곱 개 일곱 개의 등잔으로 됐어요 등잔 이것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대를 줍니다 이 설계대를 부살렐과 오울리압에게 줬어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각각을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닙니다 조립한 게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 34kg짜리를 이 부살렐이 어떻게 합니까? 뾰족한 망치로 쳐서 만든 거예요 조립품이 아니라 그냥 쳐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본드나 이런 걸 붙인 게 아니라 일일이 쳐서 금 한 달란트로 만든 게 금 등대예요 얼마나 이 세공기술이 발달되겠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밑판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존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형태를 만든 거예요 밑판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까 이게 뭐냐면 불똥그릇이에요 불똥그릇 번재단의 불을 이 불똥그릇에 늘 간직하고 있다가 텐트가 설치되면 제사장에 가서 이 등잔 일곱 개의 등잔에 감남료를 붓고 여기 어떻게 합니까? 불똥그릇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도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꽃과 꽃받침과 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등잔이요 생김새가 살구나무 꽃처럼 되어 있다고 왜 여러 꽃 중에 왜 살구나무 꽃처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분리된 거예요 또 이 중앙에도 뭐 없습니까? 여섯 가지에서 가지에서 난 꽃받침이 있는 겁니다 왜 등잔이 일곱 개일까요? 일곱 개 왜 칠일까요? 성경에 보면 칠이 많아요 칠 70인 제자 70인 장로 칠이 많거든요 칠은 완전 주자예요 성경에서 하늘의 수가 성부성자 성령 땅의 수가 동서남북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지배한다 그래서 땅의 숫자 4 동서남북 하늘의 숫자 3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칠은 완전 주자예요 성경에 안식일이 칠 안식년이 칠 그쵸? 신현이 칠년이 일곱 번 나온 거예요 그 해가 신현이에요 이때는 모든 노예들을 자유케하는 신현을 선포하는 거예요 칠은 완전 주자예요 등대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숫자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완전한 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으신 거예요 이분이 여자의 후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한 분 일곱 등장이라는 것은 장차오실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뭐라 합니까?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것이 구약적 배경 칠이라는 숫자를 통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대의 형상이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살구꽃 살구꽃처럼 되어 있어요 최기 25장에 보니까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의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세 개 기둥이니까 일곱 개니까 저쪽에 살구꽃 형상의 잔 이쪽에 살구꽃 형상의 잔 그리고 꽃과 또 꽃받침과 잔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살구꽃 형상으로 하라 이거예요 살구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이 10월달에 이스라엘에서는 밀과 보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기 우기라고 해서 우리처럼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이슬비 이슬비 새벽에 이슬비가 오듯이 비가 옵니다 이때가 이제 우기 우기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봄이 됩니다 건기로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냐 살구꽃이에요 그러니까 살구꽃은 김박성 이걸 얘기하거든요 제일 먼저 피는 거예요 얼어불었던 우리가 말하면 겨울에 겨울에서 봄을 오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깨어있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속히 되어질 이를 살구꽃이에요 레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스 저기 뭡니까 요시아 왕 21살 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를 때 내가 너를 불렀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네 입으로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줄 때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요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저 북쪽에 저 북쪽에 붉은 그 가마 있죠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걸 봐요 이 말은 뭐냐면 적이 침략할 때는 동쪽으로는 침략을 안 하거든요 동쪽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녹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갈릴리옵습니다 이게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땅이 동쪽이 갈릴리에요 아저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동쪽은요 사막이에요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사막을 통과해서 올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북쪽을 통해서 전쟁이 옵니다 이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아수르가 침공할 때도 이 북쪽으로 침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의 끓는 가마가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너가 뭐가 보이냐 살구꽃이 보인다 그래요 살구꽃 피는 게 보인다 이 말은 뭐죠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속히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살구꽃 형상이라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묵시적 가르침이 내포된 거예요 이 말은 성마관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일곱 잔의 감남료를 붓습니다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 일곱 잔의 감남료를 붙여서 불을 빛이 나듯이 제사장들은 이 살구꽃 형상을 보면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예배와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기도와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나의 현장 삼오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꽃 형상으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사장이 이제 레윈들이 성막을 딱 설치하고 제일 먼저 겨울에 밤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문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컴컴하거든요 이 일곱 등에 감남룰로 불을 붙이면 딱 환하잖아요 근데 이 비치는 장소가 어딨냐 이 불빛 비치는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이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죠 진설병 왼쪽에는 성소와 지성소로의 중앙에 금향로가 있거든 이게 우리가 말하면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이 금초대가 금 등대가 비치는 곳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진설병이 뭐냐면 12개의 떡을 6개씩 6개씩 12개의 떡을 놔둬요 12개의 떡은 뭘 상징하냐면 각각의 지파를 상징하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이 금초대가 정면에 비치는 게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이걸 떡상 12개의 떡 6개씩 6개씩 떡상 예수님이 6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해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설병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해요 등자는 그리스도의 빛 다른 말하면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고 진설병은 떡이거든 떡상이라고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왼쪽에 있는 금향로는 어떻게 해요 제사님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장소라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소는요 금초대는 전도자의 현장 진설병은 전도자의 말씀 금향단은 전도자의 기도 3, 5직이 있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래서 등대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십시오 떡이의 떡 떡이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맛없겠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교체해요 제사양이 교체할 때 남은 떡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이 성소에 놨둔 이 진설병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 교체하는데 그 떡을 버리냐 안 버려요 누가 먹어요 제사양이 먹어요 그 제사양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주일 지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딱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양 그 딱딱한 떡을 그 안에서 먹어야 돼요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요 뭘 상징합니까 왕같은 제사양 이 땅의 제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딱딱해요 맛없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영적인 말씀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대로 삽니다 하나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과 정관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 하거든요 제사양이 일주일 지난 이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진설병을 소개할 때 말씀드릴게요 금 등대의 크기는 정금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kg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6,000 대라논이에요 한 대라논은 하루 몸값이에요 몸값 품꾸낸 품꾸낸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만 계산해도 한 달란트가 3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5만원이 어디 있어요 보통 10만원 얘기했을 때는 금 한 달란트 34kg는요 5만원만 계산해도 45억이에요 지금 말하면 60억 한 70억 되는 돈 70억 80억 금융값 금융값 올라갈 때는 100억 100억 34kg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로 만든 것이 금초대예요 그것도 순금으로 절대로 혼합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금 이 말은 이 정금 안에는요 순결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다고 다른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라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요 순결한 분입니다 깨끗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대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쳐서 만든 거예요 조각해서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 성막 건축의 최고 책임자니 부살날의 금속 가공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34kg 되는 이 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서 쳐서 아름답게 금촛대를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쳐서 만든 건 성경에 몇 개 없어요 등대가 있고 두 번째가 지송소 안에 언약계 뚜껑 이걸 속재소라고 하거든요 시은자 속재소 그것은 금으로 부살레를 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회중을 모집할 때나 또는 전쟁에 나갈 때나 출발할 때 재상들이 은나팔을 부는데 이 은나팔도 쳐서 만든 거예요 쳐서 만든 건 성경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등대와 속재소 위의 구릎과 소집할 때 사용된 은나팔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부살레를 34kg 되는 금을 가지고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쳐야 돼 한 덩어리 그렇죠 한 덩어리의 금을 이곳을 어떻게 해요 녹여갖고 34kg 된 덩어리를 부살레를 뾰족한 망치로 두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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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두들겠어요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두들겨서 만든 게 금초대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하기 위해서 그 몸이 그 몸이 34kg 된 금이 쳐서 쳐서 하나의 금초대가 되듯이 그 몸이 십자가에서 또 매맞음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진 걸 상징 그분이 십자가에 부서져야 돼 몸이 책직으로 부서져야 돼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져야 되고 이 몸이 이 몸이 어떻게 되냐 시편기자는 고랑이라 고랑 고랑 아시죠 고랑처럼 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해요 어떤 희생입니까 십자가에서 절대적 희생을 얘기합니다 이게 금초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 등대 금초대의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집게 불집게는 그 말 그대로 불집게예요 불집게 이 감남류가 달아서 심지가 타지지 않도록 이 불집게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고 또 그름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불집게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제사항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날의 제사항은 이 금초대를 향해 이 불빛이 쫙 비추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밤새껏 이 불집게를 가지고 이 금초대를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제사항이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 것이고 이 금초대에서 나오는 이 불은 교회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깨워서 부서져서 빛을 얘기했듯이 이 시대에 빛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꺼지면 안 돼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가 꺼지면 안 돼요 전도가 꺼지는 순간 그때 어둠이 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돼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전도의 빛 헌신의 빛을 비출 때 흑암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진다 그러면 어둠이 이마니까 제사장은 이 불집기를 가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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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똥 그릇입니다 이 불똥 그릇 그림이 없는데 이 불똥 그릇은 번재단에 타오르는 이 불을 불똥 그릇에 담아다가 이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이동할 때 불똥 그릇만 가지고 다니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남료를 넣은 이 일곱 개 등잔에 불똥 그릇에 있는 불을 비치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번재단은 그릇도의 희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릇도의 희생의 불을 이 금초태로 밝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뭐냐 그릇도의 희생의 빛 그 갈보리에서 그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흘리신 이 붉은 피의 붉은 피가 바탕이 돼서 빛을 증거하셔야 교회가 그래서 불똥 그루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금 등대의 특징입니다 성소의 일곱 등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간검하라고 합니다 구름구들이 멈추는 순간 내외인들은 각강의 직분 따라 이제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설치가 되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갑니다 저녁에 감남료를 일곱 개 등잔에 감남료를 넣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똥 그릇에 불을 불에다가 불을 붙이는 순간 그 성소는요 아침까지 환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는 순간 빛이 꺼지는 순간 흑암이 오는 거예요 사회의 흑암이 옵니까 왜 정신병이 옵니까 왜 영적문제 정신문제가 계속 증가합니까 교회가 이 불을 꺼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의 바탕은 번재단의 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시생의 불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불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불 그리스도의 불을 비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꺼지지 말도록 그리고 강검하라고 말합니다 검사하며 관리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아침까지 한 명의 제사장은 그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강검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등대에서 비치는 등불의 방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등대 앞 등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다른 말하면 떡상 왜 진설병을 비추라고 말합니까 떡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6개씩 6개씩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민족의 열도지판을 상징합니다 떡상을 비추는 등대 빛은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떡상 즉 진설병은 장사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이 되는 즉 7일째 교체예요 교체된 이 진설병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레인도 먹으면 안 돼요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양들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제사양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어쩔 때는 딱딱해요 부드러운 카네이션이 아니에요 빵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 딱딱한 떡이랄지라도 제사양은 먹어야 돼요 그것이 제사양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 등잔에 쓰이는 기름은 성경에 순수한 기름인데 출애교 27장 20절에 보니까 순수한 기름 어떤 순수한 기름이죠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 감남류 외에는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감남류만 넣라는 거예요 대강 감남류매를 부숴서 넣지 말고 거기에 잎사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잔가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그름이 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비치는 이 빛 이 그리스도의 빛에 다른 것이 첨가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강력한 보금의 빛만 증가하라는 거예요 빛도 빛 나름이죠 선행의 빛 또 보금의 빛 혼합된 빛이 아니라 섞어진 빛이 아니라 희미한 빛이 아니라 순수한 빛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빛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금의 순수한 빛 이 빛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림이 나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왜요? 등대가 순결한 등대 즉 한 달란트 34kg의 금을 순천 번 쳐서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순수한 금 섞이지 않은 정금 장차우실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장차우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뢰의 보호자 앞에 간다 다른 말하면 장차우실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난 순수한 인간적 혈통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순수한 순수한 부라는 거예요 감남료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지펴라 장차우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일곱 등잔에 감남료를 부어서 불을 어떻게 해요 붙이고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니까 제사양은 그 등잔을 이제 어떻게 해요 꺼야 되는 거예요 킬 때 껴 때도 항상 제사양 그 앞에 향을 살렸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 옆에 기도하고 나서 일곱 등잔에 감남료를 넣어서 불통불에서 있는 기름에 붙임으로 그 예식을 했던 거예요 끝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꺼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 옆에 향을 살렸다는 것은 그 앞에 기도한 후에 집게로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올려라 다른 말로 제사양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의 종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 옆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주의의 종뿐이겠습니까 베드로스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약시대 제사양이 신약시대 예술이 피로말리며 아마 여러분이 다 제사양이 된 거예요 이 제사양은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를지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살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금 등대 영적 의미가 뭐냐 일곱 등불은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일곱이라는 건 완전죽 아닙니까 종교는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행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인격을 쌓아야 된다 또 수양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거예요 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7은 아까 얘기했죠 완전수자 예술부터 본인도 이렇게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봉 8장 22절에 나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일곱 등불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석그거나 심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피하기 때문에 그 등대에서 일곱개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사라지는 여러분들은 개인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 교회였어요 486년 동안 그러나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짓고 나서부터는 이동식 성막이 없이 고정식 성막이 됐어요 그러나 그 성막도 그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교회다 너희 개인이 교회다 이 교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 빛을 증거해야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한중안도 이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 등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금 등대가 비치는 곳이 진설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가여 주시옵시오 일곱 개의 등잔에서 비치는 이 빛을 통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완벽한 완전한 충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 가정의 흑암이 사라지고 지역의 흑암이 사라질 주미사오니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 아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